안동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내년 3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의 경매장 2동을 리모델링하고 경매장 1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600여 제곱미터입니다. 안동시는 부족한 공판장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해 전국 최고의 공영 도매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의 경매장 1동을 통해 공영 도매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